안녕하세요. 연우리 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알아보는 건데, put on이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옷을 위에다 놓는 거니까 옷을 입다 입듯이 되는 거죠. 헤브도 마찬가지인데 헤브는 상태를 나타내요. 몸 위에 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것은 동작으로 입는 거고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and Alexandra, Alexandra 고모는 was waiting up, 자지 않고 서서 앉아고 기다리고 있었다. she was in a dressing gown을 입고 있었다. 잠옷. and I could soon, 저는 맹세할 수 있어야 she put on, 틀린 거죠. 코르셋을, 그 아래 코르셋을 입고 있다고. 이 동작이니까 만약에 동작이라면 이 이전에 했었을 것이고 또 그래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have on을 써야, 여기서는 과거니까 해야 되겠죠. she had on, 콜세트를 입고 있는 상태라고 나는 확신한다. I'm sorry, brother. 동상 미안혀. 라고 그녀는 중얼댔다. 이 고모니까 아래 고모일 수도 있고 위쪽 고모일 수도 있죠. having never heard her. 그녀가 그녀가 never heard her. 그녀가 아래 코르셋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아빠를, 아빠에게 brother라고 부르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없으므로 I still agree with them. 잠 오빠를 흘끗 쳐다보았다. but he was not listening. 듣고 있지 않았다. he would not look up. he would look up at 아리쿠스. 아디쿠스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 여기 이제 칸막이가 이제 칸이 하나 맞게 있네요. then down at the floor. I wondered. 나는 궁금했다. he saw 아리쿠스. 아빠가 어떻게든 책임이 있다. responsible for Tom Robbins' conviction. 유죄에 대해서. 답은 당연히 뭐 아까 결정이 났죠. B번이 답이죠. 자, put를 헤드로 바꿔줘야죠. wait up, 기다리다. dressing gown 또는 dressing robe라고 하죠. 같은 구동사지만 put on을 동작을 나타내고 해보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헤드온을 써야 되고 wear는 무슨 옷을 입고 가다가 반복적인 형태일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옷 입은 상태일 때라면 진행형을 써서 그때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웨어링을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